뭐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하하 저의 목소리 톤이야 오늘 아무래도 수트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이런 옛날에 혹시 아름다운 TV 얼굴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할 이곳은 장민호의 미니앨범 촬영 현장입니다 전화가 오네요 받으세요 어? 일십 오늘 그래도 따뜻하다 생각보다 나 되게 추울 줄 알았어 카메라만 돌려도 추워보이지 않냐? 마지막 입새 같은 느낌이잖아 너무 어떻게든 멋진 거야 그러니까 펭해 그냥 안에 좀 따뜻해 추우면 옷 좀 걸치세요 추운데 네 네 그리고 선배님 앞으로 조금 더 나와 볼 수 있어요 가비 때문에 네 저희 이동해줄 거 한 번만 한 번만 좀 차려줄게요 예쁘지 않아요 아 추워 저희 한 번만 더 입을게요 아 거기 계신 거야? 네네 좀 상대칸데? 사진이 별칠 해가지고 마지막 입새 같은 느낌이야 됐습니다 선배님 네 저 꽃잎이 하나 떨어지면 아 아 추워 아 추워 으아 추워 아무도 없이 코디 헤어메이커 스타일리스트 아무도 없이 혼자 한 컷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옷을 입고 일단 잘 가볼 테니까 초콜을 하자 음료 신중력от 참고 밥 고마워 일단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좋아 눈치채를 그냥 안으로도 못가고 눈치채를 무슨 소리가 합니다 손실이 많이char다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많이 들어서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많아서 목소리가 엄청 많다 목소리가 많아서 목소리가 많이 안좋아 목소리가 안좋고 목소리가 안좋아 목소리가 안좋은거 목소리가 안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너 진반 같은 일이야. 진반 같은 일이야. 이거 찍고 있었어.